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09년 7월에 출고된 2010년식 현대 베라크루즈 디젤 4륜 300VXL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9천km 판매금액은 1240만원 거의 제일 높은 등급이구요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09년 7월 30일 출고 201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4만 9천 4백 27km 단순술이 있음 사고 없음 보시면 본내 교환 운전석 안문 교환 이렇게 두개가 교환이 됐구요 이 부품들은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오일루장 적정하고 냉각수는 수 없고 냉각수 수량도 적정하고 미션도 다 멀쩡하구요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오일 양호한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휠 4개 타이어 4개 인데 전부 다 굉장히 깨끗해 보이구요 엔진 룰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49,434km 오토 미션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바닥에 코일매트 장착 운전석도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 전동 접위 사이드 미러 뒷좌석 뒷좌석도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네요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구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뒷좌석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썬룸프도 있구요 옵션은 너무 좋네요 4륜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뒤에도 트렁크에도 코일매트를 장착해 놨네요 이렇게 차박하기 좋게 이렇게 매트도 장착을 해 놨구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09년 7월에 출고된 2010년식 현대 베라크루즈 디젤 4윤 300VXL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9,000km 옵션 너무 좋구요 연식이 좀 지났지만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차량 같구요 판매 금액은 12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